정말 그냥 이렇게 찾아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었고 그동안에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기까지도 쉽지 않았고 사랑을 했다는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기까지도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서 어 그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씻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해서 울 것 같았다는 것 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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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